네. 오늘도 오윤회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댓글로 다르마 님이 차라리 오윤회가 영부인이었으면 그러면 제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 생각은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아니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핸드폰이죠. 핸드폰에 다 나오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제 생각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피드백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증언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인수 님께서 의대 증언하는 거 필요하지만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한 거죠. 네. 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건데 정말 큰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저는 뭐 하여튼 정부나 의사단체 두 쪽에 다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2천 명 증언에 대해서 법원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의사들이 기각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증언이 이뤄지는 겁니다. 증언이 되면 이제 의대에서는 의대에서 많이 뽑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또 준비를 막 엄청 해야겠죠. 이제 지금부터.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는 지방 공공의료라든지 소아과 흉부외과 이런 곳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곳들로 제발 어떤 또 시스템이나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 의대 증언이 만약에 되면은 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보고 그쪽으로 가야겠죠.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쪽으로 가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는 더 이상 원하지 않거든요. 가장 큰 걱정이 지금 오윤혜 씨가 말씀하신 그런 거죠. 늘린 의대 인원이 6년 후에 다 늘어난 성형외과 늘어난 피부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걱정인 거고요. 네. 4936님께서 미복귀 전공의들이 낙동강 오리아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분들도 참 걱정이고요. 또 지금 무엇보다 걱정은 환자들이죠. 환자들이 정말 환자들 고통이 가시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무슨 제대로 계획된 것 같지 않은데 2천 명 확 던지니까 제가 의대생이라도 화가 났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의사 수가 지금 부족하다는 건 전 국민 좀 공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작정 우리는 한 명도 못해라는 어떤 태도를 견제하는 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법원에서 이 2천 명 증언을 받아들여준 건 2천 명 증언을 받아들여준 것이 아니고요. 이 증언 자체를 정지시켜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거죠. 기각한 거예요. 과학적 근거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없다고 판단했는지는 제가 아직 판결문을 못 봤는데 그거보다는 증언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1402님께서 모처럼 여성 국회의장이 나올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원식 의원님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성 국회의장을 바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오늘 저도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우원식 의원님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기대도 해볼 수 있잖아.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드백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련한 뉴스가 많은데요.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가 쓴 기사가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진 잔려 유감. 용산에서 걸려온 전화예요. 이 사진이 혹시 유튜브로 나갈지 모르겠는데 지난 7일 준비 안 됐을 겁니다. 안 됐습니다. 지난 7일에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실에서 기자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일면에 작게 들어간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위와 아래가 잘려가지고 이거 아주 유감이다 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날짜에 야당 지도자 사진은 윤 대통령에 비해 이미지가 좋다라는 또 언급도 덧붙였어요. 그런데 이 기자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날 경향신문 지면을 살펴봤더니 사진 4장 중 3컷은 문 전 대통령의 머리 부분이 잘려나가 있었다. 지금 내가 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 터인데 하면서 기자는 이런 비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도 정말 약간 놀랐어요. 이게 어떤 이런 식의 반응을 한 게 한 20년 전 30년 전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자 천연병씨 그때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는 안 했던 것 같고 이게 뭐냐 하면 사진이란 것은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이란 것도 그 사진 기자들이 카메라 기자들이 어떤 뉴스를 표현하는 편집하는 어떤 재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표정을 잡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잡고 그게 바로 어떤 기자들의 재량이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자르고 하는 건 그런데 그 기자들의 재량을 쉽게 침범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론 자유는 약간 내 마음에 안 들면 약간 건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그것도 너무나. 그렇죠. 이 사진 편집을 가지고 뭐라 쉽게 뭐라 그러고 그것도 누가 전화한 아까 비서관이라 그랬나요 네. 대통령씨 대외협력 비서관씨에 이 비서관이 언론사 전화해서 기자한테 사진 그건 우리 마음에 안 드는데 얘기하는 건 정말 놀라운 발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사진 자체가 이 사진을 이쁘게 나온 사진 찍어보내려고 우리가 아까 김건희 여서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어떤 대통령 부부의 이쁘게 나온 모습 보려고 그 사진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보도에. 그 보도를 사진을 보는 이유는 무엇을 어떤 장면을 표현하려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외국 어떤 정상의 부인을 만나면 어떤 협력하는 어떤 모습 양국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무슨 여성 잡지 화보 찍는 듯한 모습만 자꾸 나오고. 어떤 메시지 없이. 네. 그리고 대통령 얼굴은 여기 잘렸다고 전화해가지고 왜 야당 지도자는 안 잘리고 이런 어떤 저는 사고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접근방식에. 그 편집권을 쉽게 침해해도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진 건 아닌지. 네. 기사를 이거는 뭐라 쓰는 기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어떤 언론사에서 이런 볼펜 기자들한테 당신 기사를 왜 이렇게 써가지고 문구를 좀 이렇게 바꿔주면 참 좋을 텐데. 이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사진 기자들한테 왜 잘린 거 쓰냐는 얘기는. 그럼 저한테 누가 제가 기자 때 누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문장은 말이야 마지막에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걸 왜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다음부터는 굉장히 자기검열이 더 심해지겠네요. 아니. 자기검열이 심해지는 걸 넘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민심에 있는다면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사진은 기사에 아예 없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럼 이런 구설수에도 오를 일도 없으니까. 그래도 궁금하죠. 표정 같은 게. 궁금하세요? 아니. 어제 그 저는 그 표정 같은 게. 조국. 네. 딱 심리를 표현한 어떻게 국민들이 읽잖아요. 그걸 보고 이분이 이런 심정이구나. 네. 또 그런 표정은 괜찮으신가 보네요. 좀 잘리는 거에는 좀 민감하시긴 해도. 그 표정까지는 이제 관여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점점 헌법 21조 1항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 이게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쉽게 한다는 어떤 사고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 제가 또 돈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이 너무 허투러 쓰이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이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기공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남에서 이 1시간짜리 기공식을 위해서 최소 수억 원이 드는 그러니까 공사비로만 거의 5억 원 정도가 쓰였다고 기뜸을 받았는데 일회성 공사를 벌인 거예요. 왜냐. 여기에 이제 대통령의 참석에 대비해서 의전을 고려한 공사였는데 중요한 건 정장.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홍보도 시공사의 역할이다. 얼마가 소요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 많은 돈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산 낭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충청도민에게 5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1시간짜리 공사를 위해 쓰여도 되는 걸까요? 어떤 옛날 건의주의 시대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사진도 딱 그렇고요. 요새도 군대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단장 어디 순찰 나온다고 하면 막 청소를 그냥 수평은 다 먼지를 닦아야 되는 모든 수평은 먼지를 닦아야 되고 이런 어떤 막 그런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네. 전혀 모르겠네요. 청소를 하도 이제 높은 분이 오면 온 부대가 다 뒤집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군인들이 그럼으로서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데 이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돈이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재정 없다고 재정적자가 지금 몇십 종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전세사기특별법 여당이 왜 반대했습니까? 세금 아깝다고 반대한 거예요. 이렇게 허투루 쓰이는 세금들만 모아도 정말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곳에 쓰일 수가 있는데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민의를 잊지 못하는 원인도 이 주변에 과잉 충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영화 관심 같은 거 보면 이런 분들도 정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잉 충성하는 분들이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런 과잉 충성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본인 탓인지 밑에 충성하는 사람들 탓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했을 때 과잉 충성하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건 대부분 본인 탓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있는데 그 밑에 과잉 충성하는 사람만 부글부글 끊는다는 건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이렇게 허투루 쓰인 세금 윤정부 때 이거 조사하면 엄청나게 나올 것 같고 진짜 국고 손실제 같은 거 있으면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3부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시셨습니다. 감사합니다.